우린 형 우리 동거한다 했잖아 우리 여기 살까? 그럴까? 일단 내가 정찰 아저씨 올 때까지는 살 듯 오늘은 할 때 고스트 헌터스코프 파스모 포비아와 유사한 게임으로 최대 4인 멀티가 되며 다른 점은 유령의 종류 증거를 찾고 개념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피릿 박스를 통해 유령에게 위해 질문들로 말을 걸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아이템들을 이용하여 증거 수집을 해서 미션도 달성하고 고스트 피규어에 수집한 증거와 유령 종류를 기록하면 체력 방법이 나오게 되며 방법에 따라 엑소시즘을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저 뒤봐봐 뒤봐봐 우리 튜토리얼 안 해 하이 하이 우리 똑같이 생김 우리 다 못난이 들고 이거 정수리 탈모있거든 이 새끼? 캐릭터를 좀 바꿔보자 이거 EXC 누른 다음에 프로필 누르면 캐릭터를 바꿀 수 있어 아군 하나 둘 셋 오 일단 두 명 가까워 와 아카 진짜 개별로다 신체 비율 어깨 개 좁은데 얼굴 개 큼 너 약간 가슴 튀어나올 것 같아 지금 꽃 발사일 때? 아 근데 잠깐만 야 꽃 가만 니 캐릭터 씨발 움직일 때 왜 보잉보잉이 아니야? 야 근데 언니도 그래 돌아보지마세요 돌아보지마세요 와 요즘 애들은 대단해 저주받은 물건도 있어? 어 아까 저거 입 벌리고 있는 인형이라던가 그런거 입 벌리는 인형한테 안 대는데요? 착하네요 뭐 착하네요 헤맑기 웃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 봐 이씨 와 무섭다 무식해구나 이게 피아노스 때 저택으로 할게요 이게 난이도가 시험이거든요? 스토리 설명 가겠습니다 1862년대 지어진 낡고 이상한 저택 됐습니다 갑시다 우리 스토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대충 뭐 하면서 나머지 익혀보죠 자 브이로그 가겠습니다 다들 김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꼬가미 유튜브에 꼬가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같이 페이갈로 떠나보도록 할거에요 일단 멤버 소개를 한번 해볼까에요 이거 견지암 루트 아닌가요? 응 착장된 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다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방금 다 끄고 가고 있죠? 아 저는 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조명 8개밖에 안 켰어요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로 택치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여기 왼쪽 보시면 저희들의 족밥템이 있습니다 족밥템데 네 족밥템 주는 기본템이에요 그 누가 선생님 내려두세요 네? 누가 한 손에 십자가 들고 한 손에 마리아상 들고 있는데 뭐 등기인가요? 하하하하 그럼 님은 탱커에요 김치 김치 아니 앉아서 찍었어야지 형 다리가 짧아보이잖아 아 다 이렇게 짧아보이잖아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또 역시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사랑받는 남자 사진 너무 잘 찍은 누가 웃었죠? 내가 아직도 꾹하미로 보이나? 응 맞아 양아치가 기네 아하하하 진짜? 형님들 이제부터 태과를 한번 들어 가볼건데 오케이 형님들 갑니다 어 어 어 어 어 기어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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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벌써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 게임은 대단하죠 굴러다니고 있는데 기다려봐 내가 시체 챙길게 상구로 이 시체를 들고 가면 돈을 더 줍니다 와 에스코트 지렸다 저런거 배워야 되는데 아마 저희 1층 올라갈 때가다가 한 명씩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일단 들어와서 불을 막 켜놔야 돼요 그래서 전등이 없는 분들도 좀 보이거든요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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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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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라가요 올라가요 버스로 도망줘 그만 잡고 올라와요 올라가요 오케이 코코미가 길막혜여 코코미가 길막혜여 어 뒤에 뭐왔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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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 마이빗 귀신이 남자인 것 같아 예 이런 게임 이게 아카야 우리는 인기가 없다 잠깐만 아카님 뒤에 아카님 뒤에 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나 스토커 진짜 좋아해 아카님 뒤에 아카님 뒤에 아카님 뒤에 아아아 아카야 나 고인물 모빙 중 귀신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런 거 같아 우리가 못생겨서일까?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여기 크리님 뒤에 아 아 와 슈퍼 포킹 비치 여러분들은 지금 17살에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다 들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귀신 무빙 자신 있는 사람 적어두세요 내가 내가 듣게 내가 똥구멍 레이저 들게 이거 한 명씩 맡아요 이거 오케이 갑시다 이거 필요없어요 이거? 어 그게 귀신한테 질문을 하면 귀신이 유령 그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너한테 대답을 해주고 그래. 나의 유창한 잉글리스 실력으로 보여주가. 나 너 영어로 들은 게 여태껏 f**king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문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리했어요. 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시끄러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믿고 따라와요 다들. 저 이런 걸 놀라지 않아요. 나 지금은 안 올라가. 예 버스 싸인 비치. 왜 비치는 걔 귀신의 이름인가요?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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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럽다 프리전 부럽다. 저 버스 안에 있어요 지금. 아악. 야 여자 귀신이네. 와 나 인기 많아. 아악. 아 그랬어. 어쩔죠. 그랬어. 그랬죠. 그 귀신방은 사진. 카메라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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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으면. 개천재야. 별 세 개 짜리랑 두 개 짜리 찍었어. 그리고 혹시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 있어? 아니. 아 없지? 이건 십자가 쓸모없는 템이니까 내가 들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아악. 같이 잡았잖아. 무서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iens. 잠깐만 내가 무지껀 짓을 때 형이 앞에 서 있어! 형이 앞에 서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앞에 있을게 나만 믿어? 항상 너 앞이야 항상 너 앞이야 어디 갔어? 도키 도키! 울렁 울렁! 오 예스! I'm die! I'm die! Maybe I'm die! 오 노! I'm not 그 뒤에 봐보세요 나 쫓아와 나 너무 예쁜가봐 나랑 똑같은 단발이라던가? 그러게 저희 따라와봐요 저만 믿어요 저만 믿어요 저 십자가 던졌어요! 호흡 님 진짜 갑자기 스커팅이시네 저 겁없어요 나도 죽어버렸어 이오 님 문 닫고 도망가면 어떻게 어라? 하아 님 어디 가셨어요? 프리님? 온도가 없음이니까? 저요? 저는 차 안에 있죠 미친 애가? 낙서 증거물에 노트에 심볼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유령은 데몬 데몬이면 호환석을 유령이 밟게 해서 공격하기만 성수를 유령 공격하기가 있어요 호환석은 이미 깨셨고 그러니까 저희 집 성수가 딱 두 개 있어요 성수 들었어요 지금? 들었죠 들었죠 오케이 갑시다 님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소금인 것 같아요 소금 제가 들고 갈게요 체스 드실 분? 어? 저도 체스 좀 치는데 5 뒤에 유령! 죽어라! 저도 잘못 던지 제령책은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보통 6권 이상 읽으셔야 제령책 사용됩니다 와우 여기까지가 죽었어요 미친놈? 아니 아니 따라오는 애가 그쵸? 이거 도구 가져다 드릴게요 이거 이제 제령책 있어요 제령책 있다 내가 해줄게요 유 후 저 망했어요 왜요? 영어 못 읽겠어요 가서 얘기해봐 우리 진짜 테마사 같아 땡큐 오 테마사 같아 테마사 같아 엑소시스트 같아 유 엑소시스트 스스 Cuid 에이 오오 느낌 오 전화 코 까미 귀신이다 빨리 읽어 빨리 읽어 olm 죽었어? 아 죽었어. 나라도 살아 돌아갈 거야. 재생 안 왔습니다. 야 근데 재룡책을 읽으면 귀신이 근처에 오는데 그 귀신을 바라보면서 읽어야 된대. 그래서 아까 윤희쌤이 그거 읽고 있을 때 귀신이 웃은 다음에 이렇게 왔었어. 근데 내가 이제 윤희쌤 옆에 있길래 내가 말 안 하고 있었거든? 왜 말 안 하는데? 왜 말 안 했는데? 왜 말 안 했는데? 해명하겠습니다. 윤희쌤 놀랄까봐 지켜주고 싶었어요. 로고스토리야 이 씨. 그럼 저희 좀 이제 알았죠? 이번엔 좀 많이 했어요 저희 그쵸? 바로 계속 했는데? 어. 아니 이제 이제 ㅅ밥인데? 네 저희 이번엔 새로운 맵이에요. 아 이게 가장 넓은 맵이래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답니다. 여기 성인이에요. 여기네. 아 여기네. 어 3단계 3단계. 시그널 올라가요. 귀신이 저한테 시그널 보내요. 방금 3단계에요? 어 뒤에 문 열렸어요. 뒤에 문 열렸어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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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동문인가 보죠. 아니야 뒤에 귀신이 있었어. 저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님도 와줘요. 어 여기 3단계 방금 살짝 그랬어. 야 살짝 올라갔어. 응. 야 다들 길 이름은 어떻게 다들 어디 갔어? 어 방금 앞에 뭐 있었는데? 방금 있었어 그치 그치. 아니 얘들아 다들 길 이름은 어떻게 해? 형 그래 놓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지? 차이가 있으면 진짜 이거 할 거야. 하이. 아니네 하이. 헬로우 데에에에. 아리마스까? 오! 귀신이다. 귀신 현재 1층. 다들 저희 모여봐요. 저희 갬프레이어 다들. 아니 다들 또 미안했어! 형만 없어 형만. 형만 없어 지금. 내가 미안가? 여기 어디야? 어! 아니 오브가 어딨지 오브 방이? 헬로우 데에에에에. 어 야 여기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못 높아요.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귀신 찰칵! 찍었음 찍었어 귀신 찍었음! 구애도. 사진 찍었어? 가자 사진. 오 나 사진 찍었는데 왜 사진 없지? 아 이거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야 돼. 그리고 또. 어 카메라 내가 여기 귀신 찍히고 있다. 어디? 야 근데 윤희쌤. 어? 너가 비디오 카메라 깔아둔 거. 결국 유령 찍김. 상관없어요. 그니까. 어허. 그래? 그래서 이제 꽃가미가 재령책을 읽고. 윤희쌤이 소금을 뿌리고. 아카는 파이팅 가자. 오케이. 응원할게. 노트. 노트도 한번 보러 가자. 오케이. 다들 나만 따라와. 나 지금 총 들었거든? You who hunt this place in the name of the world. I command you t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으악! 어딨어 어딨어. 오! 오! 으악! 땡큐. 재령책 성공. 어 재령책 성공했대요? 어 그럼 한 번은 성공한 거임? 나 떤다. 와 발음 좋네. 응애. 역시 이게 젊은. 으악! 으악! 비치! 어 소금 썼어 소금. 귀린쌤 뭐야. 귀린쌤 뭐야. 귀린쌤. 귀린쌤. 혼자 패가도 가겠는데. 아카로타 주세요. 아하. 와. 내 소금 까매졌어. 야 앞에 뭔가가 나오자마자 소금을 던져버린 인성. 와 역시. 안뇨. HAVE sì. 어 scratch or dud cards, would you 종룩 찍어orders 너? 어 찍었어. 아 찍었어. 오 Anyways. 와우자 Toby Sapkio. 와 기신 잡으러 우리가 여러분 저희 게임 재령 성공 처음 해 봐요. 오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 아 깜짝이 얼굴 아유 내 얼굴이구나. 안녕하세요 저 kleineнего제 here. tämä last thing. 집하고 끝내는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리벤드 매치 갑시다 저희 고스트 마스터인데 그렇게 도망가고 갈 수 없어요 저희 복수해야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최군들 저희 다시 피아니스트의 집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잘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입구 앞에서 개털렸던 저희가 아니에요 어 이거 벌써 20 올라가는데 이거 맞나요 아카님 출격 어 어 오케이 나 믿어 나 믿어 어 나 믿지마 나 믿지마 나 믿지마 형 저 밑에 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이런게 칭찬 소음이라는거야 꼬까마 알았지 여 문 열어보자 나 어떻게 날 보고 갈 수가 있어? 어허 문 열어줘 어 좋지 않아 둘이 귀신의 집에서 데이트하지 않아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동거한다 했잖아 우리 여기 살까? 일단 내가 경찰 아저씨 올 때까진 살 듯 하하하하 어 잠시만 오우 네몬 오우 오우 이거 만지니까 소리 지르는데 오우 오우 쏘리 쏘리 가이 아 일단 귀신의 방 찾았으니까 다들 버스로 도망가요 귀신만 이상해 로라 카메라 이상하네 우와 신기해 그 온도랑 그 마이크 들고있는거 누가 갖고있어? 아 이거 꽃가미가 얘기할래? 오케 비치 전문가 오케 하하하하 가자 얘들아 출발 응 어 추축 출발 가자 쫄지말고 유령보면 하는거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야 너가 절대 쫄지 않아 알지 알지 혹시 나 보고있니? 진짜 부추니는 개추하다 진짜 아니 저도 정보면 진짜 유령이 아닌가 뿐이니 저 오빠에요 얼마나 겁쟁이면 어떤 저 오빠에요 이제 저희는 여기 옥상 피아노 방을 가야합니다 거의 귀신 방이에요 남 좋아요 좋아요 물건 건들지 마세요 엄청 싫어하더라구요 아 뭐 남의 물건 건들면 싫어하죠 아 니꺼 내꺼 니꺼 내꺼 꼬까미꺼 내꺼 꼬까미꺼 내꺼 꼬까미 통장 내꺼 뭐라고? 꼬까미 내꺼라고? 꼬까미가 내꺼라고? 어? 꼬까미가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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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까미가 꼬까미가 내꺼 야야야야야야. 내가 마리아상으로 혼내주고 올게. 야 잠시만 아카야. 너가 마리아와 나의 십자가가 막는다면? 여기 마리아상으로. 야야야야야. 우리 무적이야. 달려. 우리 마리아와 십자가 있음. 가까이 모두. 응 봉쇄주? 봉쇄주? 응 봉쇄주? 일단 올라가보자. 오케이. 어 주변에. 오우! 뭐였어? 오! 한 번 전화했어! 레드 맞았고? 오! 전화했어! 그쵸! 헬로우! 헬로우 레에! 헬로우! 상초 냄새 좋아요! 상초 꺼지기 전에 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못 한 거 아니야? 뭐야! 전화 됐는데 방금? 뭐지? 뭐 했지? 전화 된 거야? 향초 된.. 향초된 거 같아! 약간 애플킬라마니아 뿌린 거 아니야? 향초로? 오! 됐어! 됐다! 내가 해치웠어! 야 우리가 해놨어! 우리가 복수했어! 오! 별거 없네!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문 앞에서 트리플키를 당했더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한테 박수! 어쨌든 우리는 이제 훌륭해! 액소시스트가 됐으니까 집 가자 이제! 나 유랑 그만 보고 싶어! 됐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수고했어 얘들아! 안녕! 수고수고! 수고하셨습니다! rise!! 3 3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